AG 축구화는 모르겠어요. AG는 지금 뭐 나와 있는게 흔치는 않아서. AG라고 딱히 지금 푸마, 나이키, 아디다스 중에 푸마와 아디다스는 이미 AG가 의미가 없어진 게 우리나라 환경은 전혀 안 맞아요. FGAG가 나이키의 AG는 괜찮은데 나이키의 AG는 GT나 아니면 TN4나 아니면 Mercurial이든 개인의 라스트, 족형과 축구화의 라스트가 잘 일치가 되는 한에서는 괜찮고, 그렇지 않아 안 맞고. 대신 일본 축구화들, 라운딩 스터드로 낮게 형성되어 있는 미즈노네오, 그 다음에 뭐 6X플라이 뭐 이런 것들, 울트라 했자 이런 것들은 인조해서 괜찮죠. 그러니까 뭐 최고의 뭐 인조단지 축구화 뭐 이런 그 자체가 질문을 하시는 분에는 니가 뭘 제일 좋아하고 니가 뭘 제일 좋게 평가하느냐를 묻고 싶은 거지만 질문으로서는 사실은 별로 좋은 질문 자체가 아니에요. 왜냐하면 특정한 발에 잘 맞는 축구화는 다 따로 있기 때문에 개인들마다. 어떤 축구화가 내가 베스트다 하는데 우리 흔히면 꽝인데요. 이러니까. 지금부터는